윤석열 대통령 기념사진 팝니다. 온라인 중고장터 당근마켓에 올라온 상품입니다. 누군가가 이걸 캡처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유를 했는데요. 사실은 며칠 전에 누군가가 저한테 같은 내용을 메일로 제보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메일과 이 버전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 상품 소개글을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 고급 액자로 제작된 기념사진입니다. 사이즈 가로 41.5cm, 세로 49cm입니다. 벽걸이도 잘 있습니다. 비닐로 포장되어 있어 흠집 기스 없습니다. 아주 깨끗하며 매우 양호합니다. 대통령 사진 집에 걸어두시고 좋은 기운 받으세요 이렇게 상품평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누군가가 판매자와 대화를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접 촬영하신 건가요? 네. 실례하지만 전속 촬영 기사분이세요? 아니요. 저런 사진은 전속 기사분만 찍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선물 받은 겁니다. 좀 전엔 직접 찍으셨다고 하셨는데요? 반갑습니다에 인사한 거예요. 아. 구매 의사 있으신가요?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 출력한 건 아니죠? 아닙니다. 직접 촬영한 사진이라는 걸 확인해 주실 만한 거 있으실까요? 증빙을 요구합니다. 가격이 고가다 보니 신중해지네요. 대통령실에서 방문 후 선물 받은 겁니다. 제가 찍은 것이 아니고 대통령께서 대통령실 방문한 몇 명에게만 선물하신 겁니다. 대통령이 선물한 거래요? 네. 대통령실 방문하셨다는 내용 확인 가능할까요? 이 분 굉장히 꼼꼼해요. 개인정보 들어간 거라 그건 안 돼요. 제가 대통령실 다녀온 사진은 있습니다. 하면서 뭔가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을 공유를 하는데요. 당협위원장 누구누구입니다. 용산 대통령 관저 방문 일정 공지. 1시 2월 10일 오후 1시 단체 모임. 모임 장소 당협 사무실. 추신 참석자 15명 최종 확인입니다. 참석, 미참석 문자 답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를 받고 이분이 참석이라고 회신을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확인하고 참석 확인을 위해 보냈던 문자입니다. 이렇게 썼는데 이게 대통령실에서 확인하고 보낸 문자가 아니죠. 당협위원장이 보낸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겠죠. 자기 당원들 상대로 대통령실 또는 대통령 관저 갈 사람 손들어 하고 공지 문자 보낸 거거든요. 이거를 대통령실에서 확인하고 보낸 문자라고 이렇게 둘러댑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아니고 이 문자에는 대통령 관저잖아요. 대통령실하고 대통령 관저는 엄연히 다르죠. 관저는 천공이 둘러봤다는 바로 거기가 대통령 관저입니다. 2월 10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 일정이 있던 날입니다. 전주에 가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군산에 가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방문한 날입니다. 그날 당원들 모아서 대통령실이 됐든 대통령 관저가 됐든 견학을 간다. 이런 공지 내용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확실히 해야 하니까요. 판매가격은 어떻게 정하신 건가요? 생각보다 비싸서 주저하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대통령실에서 정한 것을 제가 좀 더 적게 내린 겁니다. 보증서 같은 건 없고 극히 일부에게만 주신 것이라네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가격을 정했다. 자기가 조금 할인해줬다. 이 얘기예요. 아, 대통령실에서 정한 가격이 있나 보네요. 그런가 봅니다. 시중에 파는 건 아니고요. 시중에 팔지도 않는 건데 대통령실에서 가격을 정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정한 가격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으면 판매가격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45만 원이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도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가족들과 상의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톡 주세요. 하고, 넵 답변을 하고. 따로 제작된 보관 케이스 같은 것은 없고 액자뿐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답을 합니다. 아니, 중고 거래에서 보관 케이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분이 모르시나요? 대통령실에서 설마 대통령 사진을 딸랑딸강 들고 가라고 더더군다나 41cm, 49cm 엄청 큰 액자인데 그걸 그냥 사진만 줬을 일은 없잖아요. 이건 신속모독이죠. 보관 케이스가 함께 있어야 제 값을 받는 건데 이분이 보관 케이스가 없었어요.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답변을 하고 문자가 끝납니다. 이분이 어제 오후 12시 반부터 1시 반 사이에 약 1시간가량 이 문자를 주고받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같은 내용을 메일로 제보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두 개의 내용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왼쪽이 제가 받았던 메일이에요. 5일 전입니다. 3월 3일 오전에 메일로 받은 거고요. 제가 받은 메일에는 판매자의 닉네임, 그리고 어디 사는지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삭제된 전체 글이 다 있죠. 제목은 좀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진 고급 액자에서 어제 캡쳐된 거에는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진이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같은 게시글이냐? 본문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좀 엉망이에요. 양쪽을 비교해서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과 대통령을 붙여서 씁니다. 그리고 뒤에 두 칸을 띄웁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고급 액자 사이에 두 칸을 띄워요. 똑같죠? 고급 액자로 제작된 기념사진입니다. 입니다를 붙였어야 되는데 띄웠습니다. 이분이 사이즈 가로 41.5cm, 세로 49cm입니다. 마찬가지로 띄어쓰기를 했죠? 맞춤법이 틀린 거예요. 양쪽이 다 똑같습니다. 벽걸이도 잘 있습니다. 비닐로 포장되어 있어. 여기는 있어 띄워 써야 되는데 붙였어요. 양쪽 마찬가지예요. 흠집 콤마가 아니고 마침표 그리고 붙여서 기스. 이것도 양쪽이 똑같습니다. 기스 없습니다. 아주 깨끗하며 매우 양호합니다. 대통령 사진 집에 걸어두시고 좋은 기운 받으세요. 여기까지 보시면 띄워 쓰기 맞춤법 틀린 거 한 6군데 되거든요. 똑같죠? 양쪽이. 같은 게시물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서는 어제 캡처한 것에는 까만색으로 지금 삭제를 해놨는데, 밑에 부분을. 제가 받았던 메일에는 밑에 부분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보시면 직거래는 땡땡땡 아파트 앞에서 가능해요. 현금만 받습니다. 교환, 환불 불가, 내고 불가. 정치적인 물건이라고 함부로 욕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의 가족이며 누군가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김건희 최은순의 가족이고 김만배 누나에게 집을 판 분의 아들이죠. 당근에서까지 남 물건 험담 욕하지 맙시다. 이렇게 당부구를 함께 남겨놓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 있느냐. 밑에 보시면 가격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받았던 메일에는 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어제 캡처본에는 40만 원으로 10만 원이 다운됐습니다. 제가 메일을 받은 게 3월 3일이고, 44분 전에 캡처를 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3월 3일에 이분이 캡처를 한 건데, 어제 7일에 캡처한 사진에는 그저께라고 써 있습니다. 게시물이 올라온 게 그저께다. 그러니까 3월 5일에 이 글이 올라온 거다. 그러니까 당초에 이 판매자가 3월 3일이나 그 이전에 올렸다가 3월 5일까지 이틀 동안 안 팔린 거예요. 그래서 3월 5일에 가격을 10만 원 다운해서 또 올린 겁니다. 또 올렸는데 어제까지, 3월 7일까지 이틀 동안 또 안 팔린 겁니다. 이분들이 팔아주지 희기본이라는데 고급 액자라잖아요. 벽걸이도 잘 붙어있고 흠집이나 기스도 없고 집에 걸어두고 좋은 기운 받으라는데 그걸 안 팔아줍니까? 뭐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팬클론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왜 안 팔아주고 있습니까? 이분이 판매자가 현재 비방 저격 사유로 이용 정지 중인 사용자라는데 어제까지는 문자가 가능했대요.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지금 캡쳐본이 올라왔잖아요. 그럼 직거래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며칠씩 판매가 안 가고 가격을 세일을 하고 심지어 대통령실에서 45만 원으로 정해둔 것을 그것보다도 싸게 내놓게 만들고 있습니까? 너무들 하시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에 달린 댓글 딱 두 개만 소개해드리고 마치죠. 다트판 치고는 너무 비싸네요. 당근 압수수색 들어가겠네요.